자 이 그림은 태양의 사랑을 받는 꽃들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비추는데 꽃들이 막 사랑받는 황금꽃을 위해서 태양도 황금이고 누군가에게 되게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인정 못하는 아가들 그리고 이렇게 태양처럼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아유 내 주제에 무슨 사랑을 줘? 하면서 자기를 수치 주는 아가들을 위한 그림이에요 사랑 주고받는 것이 수치스럽고 두렵지만 그 마음을 기꺼 인정해야 그 마음이 내려가겠죠? 무의식 속에서 사실은 사람을 너무 주고받고 싶은 그 마음이 짐승성의 수치인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게 짐승성의 수치에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 마음이 그렇지 않고 사실은 수치 주지 않으면 그 짐승성의 수치가 아닌 정말로 신성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 사랑받고 싶고 주고 싶은 그 여성성과 남성성을 너무 수치 줘서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짐승성의 수치 속에서 고통을 받고 뺏고 빼앗기는 사랑을 뺏고 빼앗기는 에고로 수치 주면서 사는 아가들을 위한 그림이죠 무의식 속에 너무나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는 하고 싶은 그 사랑을 수치 주는 그 에고를 인정해주고 성상시켜주고 그 두려움을 옮겨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태양을 사랑하는 꽃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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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